남용동 잘 협조해 주시면 이 안에서의 안전은 물론이고 나가서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반국가단체 활동한 적 없습니다. 야 잡아 올려. 잠깐만 잠깐만 사장님께서 장의사 부셨답니다. 전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공소 준비하죠. 무섭네. 덕분에 우리 모두 특진대상자로 오를 것 같습니다. 바로 여러분의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. 이 말입니다. 이 말입니다. 우리 모두의 애국심을 지탱하고 있다.